영하 10도 뭐 이를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날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. 하루에 제일 많이 걸었던 기억은 한 25km에서 30km. 걷기 지도자 1급 자격증을. 위험 수술 받고 걷기만 했어요. 걸으면 좋아요. 걸으면 다 해결해야 돼요. 걷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걸었더니 왜 나는 자꾸 아플까. 띠르 통증이 오더라고요. 걸음 거리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다도해지면 모든 밸런스가 안전하지 않게 무너지게 됩니다. 이 운동 가지고 좋아질까? 2주 만에 결과를 보기에 정말 놀라울 정도. 굉장히 좋아지셨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victims 받ação